저녁에 요즘 쩔어 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제가 어디가고 있냐면요 술 먹으러 왔지요 음 네 1차로 곱창 먹고 오징어 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디지 이거는 뭐 30년 전통 뭐 볶음 짬뽕밥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볶음밥인데 이거는 이제 그게 베트남 음식점이죠 딱 베트남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궁금했던 아브라소바를 한번 공격하러 왔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역시 솜씹꾼이에요 여기 또 나르식당에 왔네요 네 한남동 나르식당은 맛있어요 그리고 또 출근을 했네요 아 진짜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되질뻔했어요 지금 지금 몬스터 에너지가 신제품이 나왔어요 망고 로꼬라고 나왔는데 아주 망고 맛이어서 맛있습니다 저야 뭐 맨날 먹으니까 많이 사먹으세요 맛있게 돈까스집을 왔는데 네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 기사식당 왔는데 여기는 뭐 고추장불백 뭐 말이 필요없죠 최고죠 먹을때마다 맛있고 네 또 비가 오길래 우동에다가 또 후토마키 또 땡겨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음 맛있어요 깔끔하고 어 미쳤어 왜이렇게 추워 갑자기 어 계속 비오고 계속 춥더라구요 그래서 긴팔 입고 나왔어요 너무 추워 갑자기 긴팔 입었어 이게 뭐야 이게 마침 비가 잠깐 그치길래 밥먹으러 나왔습니다 마침 비가 잠깐 그치길래 마침 비가 잠깐 그치길래 밥먹으러 나왔습니다 뭐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 날씨가 뭐 뭐 일기예보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옆에 있는 바질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예 아주 맛있더라구요 국물까지 싹 삐었어요 생일이라고 이렇게 해준거요 태용 생일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엔시티 태용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파티를 하네요 그래서 저도 태용 생일파티에 빠질 수 없어서 이렇게 또 태용 생일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잘 만들어놨네 잘 만들어놨다 이야 잘 만들어놨다 보니까 엔시티 팬들의 이런 정성이 아주 잘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태용 굉장히 좋아해요 미유 우린 여길 떠나려 해 떠나서 이렇게 또 만화책 보러 왔어요 주스레전 이벤트가 끝났나 주스레전 이벤트가 끝났나 주스레전 이벤트가 끝났나 그리고 뭐 밀짚모자 루피 밀짚모자도 팔더라구요 네 또 일주일 안온사이에 뭔가 또 하나씩 생긴거 같습니다 아 이거 마리오카트 이거 사야하는데 집이 이게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집을 빨리 사야하는데 아이씨 이 서울에 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아주 지금 난장판이어서 이게 뭐 이사도 못가고 집도 못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와인샵이 뭐 또 이렇게 새로 오픈했더라구요 저는 뭐 소주파이기 때문에 소주를 먹기로 합니다 역시 주스레전이 요즘 짱인거 같아요 빨리 위기가 나와야 할텐데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별로 이렇게 일주일간 별일이 없었어요 장마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 안녕